반갑습니다. 2024년 3월 21일입니다. 오늘 조건 검색식 사믹THK가 잡혔습니다. 보시면 오늘 10시 1분에 잡혔고 18,120원에 잡혔네요. 실제 저는 잡혔는지 몰랐어요. 몰랐고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S검색식 자체가 전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잊지 않는 이상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쓰시는 우리 회원들도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문자가 오면 알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자동입니다. 자동 매수 매도가 다 되는 자동이고 S검색식의 특징은 손절가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손절가가. 그러면 무조건 다 먹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러면 왜 손절가가 없느냐? 여기서 잡히는 애들은 만약에 빠진다고 해도 대부분이 올라오게끔 그러니까 올라오는 녀석들로 종목이 잡히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종목이 만약에 그래도 안 올라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안 올라오게 되면 내 수익 난 것이 만약에 한 달 돌려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마이너스 그 100만 원 안에서 처리해 버리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올라오는데 만약에 안 올라오고 조금 시간이 가는 녀석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한 가지 더 팁이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게 자동으로 매수가 됐는데 빠져, 마이너스 5% 이상 빠져. 그러면 얘는 수동으로 매수를 해 놓으면 틀림없이 먹습니다, 틀림없이. 이거 저번에도 제가 쓰시는 분들 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빠져 그러면 그 종목을 마이너스 7%, 5% 말고 7% 정도 됐을 때 다른 계좌에다가 사놓으면 그거 무조건 먹어요. 신기한 거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S검색식은 굉장히 지금 발전이 많이 됐다. 손절가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려고 용원과 뼈를 다 갈아넣었어요, 실제로. 이거 때문에 제가 한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검색식은 굉장히 좋다는 거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돈만 넣어놓고 스타트, 스타트만 누르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후기 사례들 어떤 분들이 수익을 또 내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보겠습니다. 새로이 님부터 보겠습니다. 새로이 님 보시면 오늘 2시 48분에 3위 THK 그대로 나왔죠.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수익 조안 님은 지금 없으시고 그리고 양산갑부 님 3위 THK 동진세미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래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동진세미캠은 지금 버전 전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올라와서 수익이 났고 그리고 콜라 님 3위 THK 수익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식을 쓰신다면 굉장히 진화된 검색식을 쓰시는 거다. 일단 손절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가 좋죠. 굉장히 쓰기가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분 보겠습니다. 다른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님. 존보 영웅 님 3위 THK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블루레인 님 3위 THK 수익 축하드립니다. 코어마마 님 3위 THK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전화 무정 님 3위 THK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을 쓰신다면 정말 편안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건 검색식은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전자동으로. S는 전자동입니다. 전자동이고 그리고 손절가가 없다는 거. 손절가가 없다는 거. 그냥 돈 넣어놓고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 되고 설사 떨어진다고 해도 얘는 대부분이 올라옵니다. 대부분이 올라오는데 만약에 못 올라오는 녀석은 안에서 정리해 줘버리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팁 말씀드렸죠? 빠지는 녀석들 수동으로 사놓으면 크게 먹는다고. 이거 제가 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S검색식은 거의 끝판 대장입니다. 용원을 다 갈아 넣었어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강력 추천드리니까 S검색식 써보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식 S입니다. S 쓰실 분들은 010-826-09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한 번 받으면 평생을 쓸 수가 있다. 너무너무 좋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S검색식의 특징은 전자동으로 다 된다는 거, 손절가 없다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일하고 있으면, 장전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다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식 받으실 분들은 010-826-09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